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통과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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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통과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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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특집으로 경제 뉴스 브리핑과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 박종훈 변호사 연결해서 세월호 특위 문제 어떻게 되어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집중 인터뷰 코너로 꾸리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봐요 어우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자 우선 먼저 경제 뉴스 챙겨보시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제도라는 거 도입했죠 생활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상승시켜서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므로서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련 한번 짚어볼까요? 네 생활임금은 지역물가를 반영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자체나 지자체 산업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되고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보다 20에서 28%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지금 법률적 개념은 아닌 것이죠? 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1994년도 미국을 필두로 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돼 시행 중입니다 생활임금과 유사한 개념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62만 원 최저임금은 109만 원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인 최저임금 월 109만 원은 1인 가구 월 가계 평균 지출 월 132만 원에 비해서 82%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활수준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도저히 그냥 겨우 생존만 가능한 것이지 최소한의 인간적 품이랄까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생활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서울 성북구 같은 데서 아주 선도적으로 실시를 해서 좋은 평도 얻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산 추세인데 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때는 소비진작 그리고 고용증가 정부 보조금 축소 이런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진작과 경제규모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성장정책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진작정책하고 일치합니다 네 네 네 큰이들 하는 상식적 추론과는 좀 다른데 그런 점도 입증이 됐다 이거죠 네 캐나다 생활임금 관련 단체 연구에 따르면 생활임금 시행 전 정부 보조금을 받던 이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50%나 줄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생계비 이거보다는 조금 한 20%가량 좀 더 주지만 전체 재정 차원에서 정부가 지출해왔던 보조금은 약 반가량이나 줄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쓰고 재정절금 효과는 훨씬 더 큰 걸 얻는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키로 했다고요 네 세인앤머니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이기 때문에 67% 정도 정액되는 것입니다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올리자고 했던 게 10달러 11달러 그 선이었던가요? 네 1010이라 그래서 10.10달러로 올리고 아 10.10달러 네 그리고 15달러로 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는 지금 10.10 그러니까 10달러 10센트를 거치지 않고 2020년까지 단계적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15달러로 우리는 가자 이 얘기네요 네 미국 대도시로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이어서 지금 LA시가 최저임금 인상하기로 했는데 워싱턴주의 시택이 처음으로 시간당 15달러를 채택한 이후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가운데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노동자가 25명 이하의 LA지역 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LA 쪽에 최대 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당 15달러 인상이 지역별 그리고 기업별로도 확산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주, 워싱턴 DC, 켄자스시티 등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포틀랜드주, 메인주, 켄터키주의 루이스빌도 인상을 제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 법정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진보적 성향의 주정부와 시정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동참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방침을 얘기했고 악의 제국이라고 불리던 월마트도 2016년까지 일단 10달러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에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별명이 악의 제국입니까? 그만큼 종업원들, 피고용자들을 쥐어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미국의 평균 GDP가 5만4천불인데 최저임금이 월마트가 7달러, 8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적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임의 기초한 성장, 그런 이면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반도체 디렘이 한국 천하였던 것은 다 아는 일이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올해 1분기 세계 디렘 시장 점유율이 72% 그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자 상거래 사이트 디렘 익스텐지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세계 반도체 디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 점유율이 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43%, SK하이닉스가 2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위인 미국 마이크로는 22.5% 그리고 4위와 5위는 대만 업체가 기록했는데 낱냐 3.2%, 윈본드 1.4%에 거쳐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2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반도체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렘 시장의 현재 나타난 과정 구조를 볼 때는 중국이 디렘 시장에서 지위를 차지하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글로벌 디렘 시장 매출 규모는 1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약간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도 드리고 투자도 활발히 하고 이러는데 지금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가 첫 번째 방문국인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무려 5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협정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서 인프라와 자원, 에너지, 농축산업 등 35개 투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전체 투자에겐 533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58조 원 정도 되고 대부분 신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자본을 이용한 사업이 활기를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양국 국영은행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혀는데 투자펀드 조성에는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 ICBC와 브라질 국영은행 하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라우 CEF가 참여합니다 투자펀드는 남미 대륙 횡단철도 사업과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 들어서는 벨로몬치템 건설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남미 대륙 횡단철도는 브라질 대서양 항구를 출발해서 아마존 내륙 지역을 거쳐서 페루 태평양 항구를 잇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소홍 사업비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 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중국은 대두 콩 석탄 철광 석탄 원자재를 낮은 물류 비용으로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몬치템은 중국 샨샤댐 그리고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에는 이타이프템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댐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을 지켰다 중국과 브라질이 힘을 합쳐서 남미 대륙 횡단철도가 완공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통합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개발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를 것 같네요 지금 대서양에서 바로 태평양으로 직접 철도를 통해서 연결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페로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고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규모가 역시 다릅니다 브라질도 중국보다는 좀 작지만 사이즈나 국부 자원 부존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나라인데 통 크다 이런 말이 딱 들어왔군요 중국과 브라질이 같은 신흥국가로서 아주 긴밀하고 큰 규모로 경제협력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런 느낌을 확 들게 하는 거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는데요 리커창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교육규모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브라질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재개하고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 라이르와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브라질에게 있어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통상협력 파트너입니다 지금 현재 80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간 모욕 규모를 이런 시일 안에 10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6년 만에 포화 상태로 치달아 버려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 4%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벌써 이렇게 포화 상태에 올라버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일본 기종 사상 처음으로 성장세를 멈췄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53%나 출하량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애플은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의 호조로 62%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서 중국 토종 샤오미 화웨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줄어든 시장 점유율 그거 미국의 애플하고 중국 토종 기업인 샤오미 화웨이 얘들이 다 나눠 가져갔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샤오미가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나저나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보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벌써 꼭지점을 찍고서 이제는 조금 퇴조 분위기다 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애플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에 애플 공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본계 삼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도 일본계 중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토막이 나면서 급격히 추락했는데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어쩔까요? 중국의 그 스마트폰 경쟁 상황 좀 한번 정리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일본계 시장 점유율부터 살펴보면 애플이 1450만대로 14.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샤오미로 13.7% 3위가 화웨이로 11.4%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60만대로 9.7% 시장 점유율로 4위를 기록했고요 5위는 레노브로 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수익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삼성이 한 7% 될 거고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접자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스마트폰 수익의 93%라는 얘기는 단말기 전화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애플은 소프트웨어까지 팔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하고 어플 파는 것 애플은 직접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수익의 93%를 놀랍게도 애플이 찾아있고 삼성이 한 7%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 LG전자나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그 두 회사를 빼고 나면 돈을 거의 못 벌거나 겨우 똔또이나 맞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사가 스마트폰 전체 수익의 93%라면 이거는 삼성하고 그냥 말로만 경쟁 구도지 전혀 대항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이게 지금 1분기만 아 작년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2013년하고 2014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애플에 아이폰 OS가 있는데 iOS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수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스마트폰 업체에게 아르켜 주고 있습니다 단말기 하드웨어 겉 전화기만 팔아서는 큰 돈이 안 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결합이 됐을 때만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교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중국 시장에서 4위라니까 삼성이 상당히 삼성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을 바치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이 갤럭시 S6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원래 대부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150불 이하 저가 시장에서 흥성될 걸로 보고 있어서 삼성의 고전도 예상이 됩니다 삼성은 지금 아주 기능 첨단 기능들 많은 비싼 거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 시장에서는 별 반향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석가탄신일 맞아서 또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신 오진근 해오름자산 컨설팅 대표 잘 들었습니다 휴일 나머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월 26일 합의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필요한 만큼의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때 그래서 세월호 영령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부끄럽게나마 이러이러하게 수습했고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고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고 추모식과 연결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숙제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면이나 뉴스 통해서 많이 접하셨고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두 차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박종훈 위원장님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죠 박종훈 위원장님 몇이고 그동안 조금 뉴스에서 조금 멀어졌었는데 세월호 특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행령 통과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들이 다른 언론과는 달리 아무리 큰 뉴스가 새로 터지고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언론에서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묻히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묻히지 않는 언론을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출범했건만 저희도 그 애초에 다짐에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그리고 특위에서 불철주야 일하실 그런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특위 앞으로 그냥 편의상 특위라고 하겠습니다 특조위라고도 하던데 특위 현재 활동 상황이랄까 이런 것들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싸움을 좀 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화문에서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정무직 공무원이 농성을 했었던 상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0날 정부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차관급 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을 통과해 가지고 5월 11일에 공포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정부 시행령이 재정 공포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농성을 마치고 혹시라도 또 정부 측에서 다른 또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4월 30날 발표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론이 났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제 시행령 재정 공포일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두 가지 큰 방침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정부 시행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 하고 두 번째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겠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제가 또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 준비가 뭘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임명을 받기 전까지는 설립을 준비를 해왔었고요 임명장 받은 다음부터는 이른바 임시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파견 공무원 몇 분하고 민간 전문위원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 인원으로 어떻게 출범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운영규칙 또 인사규칙과 같은 중요한 규칙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재정 공포된 이후에는 이 골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제한된 환경이지만 이 안에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거의 상임위원들이 날마다 하루의 회의를 여러 번 해가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특위는 소망스러운 시행령 안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 법이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특위는 일단 출범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출범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활동기간이 언제 개시된 거냐 아직 개시 안 된 거 아니냐 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냐면 보통 출범이라고 하면 출범식을 하잖아요 출범식을 하면 현판식은 주로 입주했을 때 하는 거고요 출범식은 입주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출범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사무 공간이 있고 공무원을 파견받든가 민간인을 채용해서 저희가 사건 접수를 한다거나 조사를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섭취가 갖출 때 그때 출범을 하게 되니까요 아직까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개시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일이 5월 11일이니까 정부에서는 이 특유의 활동 개시 기산일을 이날로부터 만약 잡기 시작한다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활동기한이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범식을 한 게 아니고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기산을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시고 최근 성안을 마치신 걸로 아는데요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떤 절차, 어느 기관에서의 심의랄까 협의 이런 걸 통해서 개정안은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2월 12일 날 그때는 저희가 임명장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17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사실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2월 17일 날 제출을 할 때 정부 부처에 제출할 때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2월 12일 날 일부 의원들께서 조직이 너무 크니 국가체제로 하지 말고 전부 다 담당관제로 하자 이게 담당관이라는 게 일종의 과입니다 네, 과입니다. 과 단위로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급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조직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2월 12일 날 전체 간담회에서는 1, 7, 3국으로 의결을 했는데 행정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좀 숫자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12일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한 결과 행정지원은 실규모가 아니고 이른바 담당관 규모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2월 17일자로 낼 때는 1일 담당관 3국 체제로 그렇게 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 시행령을 보면 1, 7, 1국, 2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도 감안을 하고 원래 저희가 전체 간담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2월 12일 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하되 다만 이제 현 정부 시행령에서 저희가 요구했으나 빠졌던 내용이라거나 그리고 조금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을 한 내용들을 집어넣는데요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른바 오조라고 시행령 오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특별법 제5조가 규정하는 여러 특별조사 업무를 분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소위원회에서 모여서 소위원장이 상임이니까 아무래도 소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을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밑에 해당 국가의 직원들을 지휘감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조의 시행령 안에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관에서는 빠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개정안을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냈냐면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5명의 상임위원들이 공식적으로 회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럼 말하자면 이 5인의 상임위원회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5인의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 같은 기능을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고의결기구는 전원위원회고요 전원위원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처리는 5명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명이 각자의 업무를 각자 처리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5명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팀 미팅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여러 고민들을 같이 나눠왔었거든요 그거를 공식화시킨 것이고 또 그 항의 이제 그 조문의 2항에 이른바 3개의 유원회의 유원장의 역할을 맡은 3명의 상임위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특조의 시행령안을 약간 발전시킨 형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소관 사물을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조종할 수 있어야만이 조직의 유연성을 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상관이 없는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인원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국가의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거를 조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시로나마 TF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야 유연성을 당부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진행되는 특조의회에 채용되기 위해서 하던 본업을 그만두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생업을 그렇죠 좋은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을 저기 한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문요원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통과된 특조의회 시행령 개정안 이제는 시행령 안이 아니고 개정안이죠 개정안은 내용은 2월 12일 날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향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조의회 위원장은 대통령께 의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안으로 해서 이걸 건의할 수 있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특조의회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지만 또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또 아니에요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 참석 자격은 부여되지 않은 그렇죠.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아니나 장관급이니까 낼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야 되겠네요 정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관부처인 해수부나 안행부나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행자부가 일종의 간사부처처럼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를 통해서 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게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정부 각 부처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을 파견받으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번에 이제 어제 통과된 거는 저희 안 어느 부처에서 몇 명 무슨 직급을 가진 무슨 전문성을 지닌 분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각 부처하고 협의를 또 거쳐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하고 유사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었어요 왜 이제 제정할 때는 그걸 뺐었냐면 그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 또는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 심사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정할 때는 이미 임명작은 받았고 시행령은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그걸 넣었던 건데 이미 이제 정부 시행령이 공포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고 반드시 시행령에 기재해야만 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뺄 수가 없거든요 곧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조사활동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조사활동 개시하면 과태료 부과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벌칙이나 행정벌칙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했던 여러 가지 현 시행령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저희 시행령 개정안에 가깝게 개정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큰 폭의 개정이 없이 그냥 과태료 부과만 추가될 것인가 여러 가지 했던 경우일 수는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특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실상국의 규모로 어떻게든 간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1년이 허송되고 당일날 느꼈던 울분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지만 그 이후로 지나온 1년을 생각하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겨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정부와 국가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위 시행령이 독소주항이 많다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큰 파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가 이제 5월 달도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특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얼개를 갖추지 못하고 일할 특위와 정부 사이의 묘한 긴장 그다음에 이런 줄다리기가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은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부에 과연 특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월호 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아직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에 변호사 휴직기를 내고 로펌을 그만둘 때만 해도 올 말 가까이 이렇게 아무런 재정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무직 상태이신가요 이제 국가 공무원이죠 정무지 공무원이나 월급을 못 받는 사실상의 경제활동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될 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특별법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어야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의해서 그렇게 통화했으니까 저는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특조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1월 16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1월 15일까지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된 공무원들도 열심히 같이 일을 했었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협의를 잘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월 16일날 철수 예당 쪽에서 이제 이른바 세금 도둑 발언이 있으면 다음부터 이른바 이제 일부 의원들이 복귀 그 말에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따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전체 간담회에서 설립준비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일을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마치자라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를 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부 여당에도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특조의 활동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1월 16일 이후로 관여했던 정부 측의 당사자들은 아마도 이제 특조가 왜 필요한지 특별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냥 정부가 조사한 거 있는데 그걸로 끝내면 되지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저희는 제대로 출범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조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이제 조사 대상자가 순순히 조사에 응할 건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이 접혀가지고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 일각에서도 분명히 세월호 특조의 활동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현 정부의 또 성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흐름을 이끄는 그런 세력들은 뭔가 지금 세월호 특조의를 못마땅히 하는 거 아닌가 과연 의지가 있는 분들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뭐 120명이니 125명이니 겨우 5명 차이 가지고도 한번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나왔었고 파열음이 그 다음에 뭐 60억 정도 줄여야 한다 등등 굉장히 말이 많았죠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 국면을 지나서 질의한 그리고 치열한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건국이래야 아마 장관급 한시적인 정무직이긴 하지만 장관급 공무원께서 실질 장관이죠 장관께서 옥외에서 광화문에서 장외 농성을 일주일이나 벌인 것도 참 유례가 없는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행령이 아주 조금만 부분적으로 수정된 채 통과됐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많았던 일태면 정부에서 파견한 정확한 직위는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차석 위원장쯤을 정부 주신 공무원이 맡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장악해서 분장을 한다거나 이런 기도가 있었고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유가족이나 시민들이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없어졌습니까 시행령이 이제 통과되기 전에는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첫째는 이 업무와 사물을 구별을 해서 특별조사 업무는 특별법 제5조과정한 특별조사 업무는 세계 소위원회 중심으로 소위원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지휘감독해가지고 해결하고 행정지원사무는 일반사무는 사무처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안이나 지금 현재의 시행령이나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딱 조문이 빠져있어요 전반에 제5조 그 당시에 논쟁이 된 제5조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실장이나 진상규명국의 조사일과장이나 또 안전사회과장 중요한 직척의 핵심을 이른바 파경경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정부하고 특조위하고 서로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밀어주는 관계라면 그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과거사정리위원회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부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들이 만들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순수한이 응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 때 일종의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 특별권을 넣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조사권하고 청문회권까지만 확보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확하게 업무와 사물을 구별하면서 지휘감독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한 직적을 파견 공무원이 사실은 실국 과장급이 10명인데요 10명 중에 5명이 파견 공무원이 그것도 선임과장 실장 이런 거 와서 다 하거든요 행정관청에서 말하는 정책과장이나 일과장 선임과장 그렇죠. 이른바 일과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과장 중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리고 그쪽에서 다 가라는 업무를 종합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쪽을 다 파견 공무원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원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주의한 요소에 들어와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니 그렇죠. 사무만 과연 할 사람들이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 지금 1월 16일 이래로 서로 지금 정부와 저희가 신뢰관계가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민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정부 기관 예를 들면 해수부, 해수부, 해경이면 해경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련 여러 부처를 또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신청사건에 대통령께서 그때 어떻게 했나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덕이나 민간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1년 6개월 플러스 종합보고서 3개월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놨는데 뭐 공무원들이 다 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러면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죠 다 안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법의 이른바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성, 중립적 객관성 그래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고 이 활동이 이유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 결과를 내놓게 되면 또 다 끝난 다음에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난리 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 다쳐야 다시 그러면 이게 이 세월 시간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낭비하는 건데 그 사회적 갈등 그러면서 7년은 더 떨어질 것인 거고 맞습니다. 시간이 흐름을 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정부에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1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구조나 수색에 실패한 것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하고 오히려 성과로 나와갈 건가 그거는 이제 안전히 이거를 전화유복으로 만들려면 제대로 특조의를 지지하고 밀어줘가지고 인적자원도 주고 재정도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조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조의가 어떤 결과물 특히 특조의 결과물 중에는 진상규명도 있지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또 지원에 대한 것도 내놔야 돼요 사실 이 작업들은 과거에 다른 대형 참사에서 해결됐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니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지금 그러나 가족들이 열심히 진상을 규명을 해달라고 노력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1년 넘게 끌 수 있게 됐고 특별법이나 특조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어느 정권이 어느 정부가 어느 진보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형 참사 발생하면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해도 이렇게 큰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도록 인적물적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정부의 의무상 피해자 지원을 배상 보장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컨트리 만들어지면 첫 설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석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04명의 고교한 목숨과 바꾸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놔야 물론 사고라는 거 기본적으로 안 나면 좋지만 사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 번 큰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가라앉았을 때 예전처럼 작년 4.16처럼 허둥대지 않고 최대한 구해내고 구조에 실패할 수도 있죠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고가 났다고 다 건져내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구조하는 경우는 힘듭니다 그럼 희생규모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희생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평하게 지금 그 작업을 해내는 거니까 누구를 혼내기 위해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 고생 이 고통 속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라거나 책임자에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거나 안전사회로 나아가면 그 혜택을 누가 보자 말이죠 희생대가 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와 후손들이 보는 것 저 자신 저의 자녀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해자 지원을 뭘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는지 말하는데요 제가 법률가로서 말하건대 더 많이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배상 기준도 다 이른바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손해배상 재판을 사는 그 툴로 다 하는 거고요 또 보상이라고 할 때도 원래는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 돈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국민 성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건이나 그 일과한테 또 가업량 금액들이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뭐가 더 많을지 적을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놓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재원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청해진 회원이 그 선박에 또 가입돼 있는 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설사 그 재원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례가 되면요 다음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과거에는 열심히 싸워야 되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던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관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거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부는 이 국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게 저는 가장 최대의 성과라고 보는데 지금 세월호 특정이 지금 출범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한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4.16 대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한 단계 위로 격이 참사를 수습하는 거라거나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인데 또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304명이나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특위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어쨌거나 말씀을 간추리자면 업무와 삶으로 나누고 업무야말로 세월호 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특별법에 따른 임시적이지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이니까 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 영역 이것은 전문 관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맡아주면 좋은 거고 업무의 분야에는 국가공무원들이 개입이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할 이유가 국가기관을 조사하게 될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해수부가 해수부 직원을 조사한다는 것 해경 출신 공무원이 해경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거나 서령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업무와 상호는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데 아직 지금 이것이 섞여 있거나 명확히 분장이 안 돼 있다 사실은 정부의 의도는 관여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분석하고 싶다고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실제로 시행령만 갖고 보면 그걸 그렇게 구별을 내지 않았어요 마치 지난번에 약간 수정은 됐습니다마는 마치 행정시원실장 밑에 있는 계획행정 담당관이 여러 모든 소유원의 유원의 업무를 계획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을 기획이라는 표현을 협의라는 말로는 바꿨지만 그게 단어 하나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틀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루한 시간이 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바로잡고 세우고 출범에 들어가는 게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소망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망스럽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저희가 2월 17일 이후부터 5월 11일까지 3개월 가량을 사실 시간을 흘러보냈잖아요 가장 속이 타는 분들이 사실은 가족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하나라도 지금 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한 게 이제 이른바 두 가지 투트랙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내면서 개정을 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그럼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활동기간에 기산점 문제도 여전히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법이 정한 목적과 취지 또 우리 특조위 때도 다 공무원 일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때는 물론 5뿌라스 129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의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현 정부의 시행령안에 의하면 이른바 5뿌라스 85 체제이기 때문에 그중에 민간인 42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파견 공무원도 가장 필수적인 요원부터 받아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민간인 채용의 문제도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2015년 예산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님이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된다 출범할 준비를 그것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예컨대 시행령 개정하는데 1년 걸리면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싸움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개정을 위해서 한양 없이 손을 놓고 일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민간 위원들도 민간 참여 인력도 빨리 선발해서 우선이라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가동에 들어가겠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뭐가 손발이 잘 안 맞고 가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으니까 좀 엉망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밥을 안 지어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이어주겠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는 세월호 참사원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죠 선전포구만 없었지 실질적인 준전쟁 행위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9.11 테러로 인해서 사망한 약 3천여 명의 유가족들이 지금 우리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처럼 만들어서 14개월 후에 9.11 테러 발생 14개월 후에 의회에서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의 출범을 최대한 막아보려다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했고 대통령의 그 조건에 가족운영위원회가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를테면 첫 보고를 받은 당시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어느 공립보통학교 수업 참관차가 있다가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대통령은 집착하고 기민하게 NSC 소집을 저기했고 어떤 어떤 긴급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대통령도 똑같이 조사를 받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다만 선서만 면제해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조사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시간 28분을 조사했더군요 그래서 드러난 게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나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허둥지둥한 채 어느 주에 있는 벙커로 피난 갈 거냐 이런 것들만 주변 저기하고 논의했다 그런 것들이 밝혀졌고요 어쨌거나 부시의 첫 7분이 그것은 성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고 당시 라이스 안보 보좌관이 9.11 테러 이전에 여러 가지 테러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와 첩보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두지 않고 특별한 대책을 지시하지 않아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당했다 이런 걸 밝혀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V1 테러 진상조사의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결산하면서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 기사와 리포트를 쭉 보면서 우리 세월호 조사 특유에도 이건 분명한 타산지석? 타산지석은 아니겠네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미국의회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내렸는지 그게 관철이 됐는지 아무튼 이른바 한간에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특유도 조사를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이제 이거 조사의 방법에는 직권조사를 할 것이냐 내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조사를 할 것이냐의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법적으로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제한이 없는 건 맞고요 물론 이제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또 실제로 직권조사로 할 것인지 또 신청이 들어올 것인지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9.11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겹쳐있는데요 좋은 평가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다 나와서 선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장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던 거 그거는 그 나라의 법문화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준법주의 이른바 법치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일종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감사원이 청와대 조사를 했다곤 하는데 저희가 감사원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 중인데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런 대형 재난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일 유치에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NSC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해서 예컨대 남북 긴장관계에서 오는 이른바 이제 안보 국가안보라는 측면과 대형 재난까지를 다 NSC에서 통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모든 산하단체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하다못해 군을 투입하라거나 군 투입도 가능했던 겁니다 왜 군이 중요하냐면 유사시에는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군인이거든요 훈련된 그리고 분명한 신속성과 기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움직이려면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의 시스템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것만 NSC 있고 지금 이제 재난 및 안전기본법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아니다 가지고 좀 논란이 당시에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것은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인가 설사 법적인 책임을 변론이라 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고 보면 만약에 현재의 시스템대로 가자면 국민안전처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식과 또 이제 대통령께서 어쨌든 또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은 그 당시에 뭐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군인을 만약에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전사회 소위원회 유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하는가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잘 잘못 따져가지고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처벌하거나 책임만 묻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온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사 발생 자체는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 치더라도 사회에라도 대비해가지고 준비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건가는 바로 그 시스템에 달려있고 신속성 결정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9.11 테러 당시에도 이른바 뉴욕시에 있는 소방서장이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소방관이 희생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낸 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NSC와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재난의 경우 전시나 안보 상황의 위기 국토의 침탈 이런 게 아닌 재해 재난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은 맞군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야 제가 간에 한 판은 아니고요 현재 짜여진 법령 체계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걸 보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는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총리실에 지금은 이제 국민안전처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6일 기준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국민안전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범국민 범대본이라고 하는 것들 하여튼 재난 및 안전기법법상에 설치가 다 돼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안전처가 고안된 건데 국민안전처로 그럼 해결이 다 가능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결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께서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 않으나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시스템 자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돼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특정에서 열심히 조사 연구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보고서에 이제 일종의 견해 표명처럼 의견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행정문화상 정치행정문화라는 말은 좀 그렇군요 정치행정이 돌아가는 저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사실 모든 거에서 대단히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컨트롤타워라는 말 자체가 법정용은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대단히 위중하고 국가적으로 큰일이 터졌을 때 무슨 법조문을 따져서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느냐보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빨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고서 그리고 특위에서 이제 조사활동 보고서와 백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질 텐데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청와대의 초동 대처에서의 문제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연역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분명히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체인양 문제입니다 선체인양은 물론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특위와 결정적으로 바로 맞닿아 있는 거거나 특위의 이른바 조사 업무 권한은 아니네요 권한은 아니고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물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물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형사 사건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에 비유를 한다면 시신 확보를 통해서 정말 일단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그 시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큰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다 정말 급변침인지 평영수인지 뭔지 지금 그나마라도 건져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특위는 그런 점에서 그 선체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권리는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사권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활동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냐에 따라 저희 활동 종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은 1년 플러스 6개월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선체 인양 속도입니다 언제까지 인양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선체가 인양되더라도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 전 단계까지 관련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를 보면서 최소한 선체 인양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특조의의 조사 활동 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그거의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조의 활동 기간 동안에 선체 인양이 안 되거나 그런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간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연장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선체가 올라온다면 곧 올라온다는데 활동은 끝나버리고 저희 보고 결과보고서를 써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허술한 결과보고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재하지 말고 기사 쓰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을 보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를 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도 그거를 보장해야 된다 안 되면 법이라도 원포인트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기 활동 시한으로 보나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보나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인 건 확실한데 선체는 인양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5월, 6월 날씨 좋고 그럴 땐 가만히 놔두고 9월달 들어가서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이 인양 작업 개시 시점을 9월이나 10월로 잡은 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 기술검토 보고서 가지고도 해양수한 보고 여러 차례 실경위가 있었고요 솔직히 저도 이 결론이 꼭 지난번에 발표된 그 시점에만 날 수 있었던 건가 그 이전에도 동일한 결론이 났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당겨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특정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5월, 6월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도 해수부 입장은 공개 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또 어떤 인양 방법, 비용이 어떻고 그게 적정한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9월이나 대학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은 더 빨리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그 전부터 흘러나왔었는데 그걸 좀 더 빨리 결정하고 물론 입찰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진짜 기술력이 있고 너무 또 국가의 비용이 낭붙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나 재의사고를 방지한다는 전제인 거죠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박종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 박종훈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는 5월 22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밝히는 이유는 이 방송은 5월 26일 날 방송이 될 거기 때문에 나흘 사이에 뭔가 세월호 특위 관련해서 서령 바뀌게 되는 뉴스한 새로운 상황이 생긴다면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지금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5월 21일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국내외 용역을 공식적으로 발출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됐으니까 아마 그럼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역 입찰에 붙이면 최소한 2주 또는 얼마간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수중 작업 이런 것들은 9월에나 될 수밖에 없다 8월 같은 경우는 또 태풍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수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이미 늦어져 버린 것이나 하나 하여튼 최대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도 충분히 이제 안전과 속도가 병행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안타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보는 해주되 제발 좀 유가족들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시간을 금쪽같이 써서 최대한 필수 기간을 앞당겨서 압축해서 수중 작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하다 못해 7월에라도 하다가 정 태풍이 큰 게 오면 잠시 홀딩하고 스탑하고 크레인 같은 거를 세워둘 수 있으면 세워두고 아니면 좀 철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어야 특위가 선체를 검사하고 조사해야 하는 그것까지도 또 함께 맞물려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닷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증거들이 맞습니다 녹이 슬거나 부식되거나 훼손되거나 일실될 우려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전자적인 기기장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홉 분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있는 것이고 긴박한 일이죠 그다음에 선체의 법적 증거 능력 당시 사고를 나게 했던 것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담겨있는데 그래서 좀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인양을 실질적으로 지금 책임 맡고 있는 해수부한테 우리가 정중하지만 엄격하게 촉구하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정부 내에서 조금 의지에 굉장히 완곡하게 또 이제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시니까 발언도 신중히 해시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완곡하지만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규명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점잖게 에둘러서 촉구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건 좀 섣부른 질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행령 재개정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특위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치고 지금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중요한 소위원회를 맡고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대강의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시간표도 좀 있을 거고 봉착하게 될 맞닥뜨리게 될 가장 난제나 고비 또는 어려움은 무엇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시각을 말씀드렸듯이 17명의 의원들께서 다 똑같은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정부에서 예컨대 검찰도 했고 감사원도 했고 예를 들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좀 종합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 요소가 있고요 그렇죠 예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려고 나갔을 때 강제성이 옮다 보니까 그분들이 순순히 응하게 될 것인가 불응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행명령장 제도라거나 그에 따른 행정별로서의 가투료 제도라거나 또 이제 정 안 되면 청문회라도 불러서 공개된 상황에서 좀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물론 조사위원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전 국민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국민참여형 조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언론에서 캡처해놨던 게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거나 좋은 지혜가 있다거나 이러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임시 홈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한계가 있지만 언제라도 저희 특조위에 우편물로라거나 이메일로라거나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점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줘야만이 극복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및 제보 접수 기능 같은 걸 좀 쉽고 문턱을 낮추고 쉽게 해 줄 필요는 꼭 좀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움츠려 드는데 물론 이제 허위로 오는 것도 있지만 제발 이 난제 앞에 그런 거는 좀 삼가야 할 것이고 문턱이 낮아야 그다음에 용어가 쉬워야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 좋다 어렵게 말하면 주눅 들어요 법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험 공부 때부터 조각 사연이 뭐니 이런 말들이 너무 입에 붙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일반 시민들은 저지 뭐지 내 못 알아 듣는 말인데 그럼 자꾸 움츠려 들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문턱이 높아지니까 제발 이 기구만큼은 국민 참여는 기꺼이 하실 겁니다 아마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7명의 상임위원 중에 이제 여측 추천위원 야측 추천위원이라 가지고 여기에서 또 밖에서 사람도 시민들이 쳐다볼 때 소모적인 논쟁과 또 표대결 머릿수로만 뭐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또 한 번 절망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점은 17분의 위원들의 일단은 양식과 경륜과 국가적 대참사의 수습 및 규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소명의식에 일단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들 강제 수사나 기소가 필요한 것은 결국 특별검사의 특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죠 이때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지정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도 조금 국민들은 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작년에 특별법을 마지막 합의할 당시에 그것 때문에 여러 오염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분이 특별검사로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절차적인 질문을 조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검사를 선정을 해서 어떠어떤 것들은 특검이 밝혀주시오 그럼 이제 특별검사는 지금 검사들 서초동의 검찰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환문해서 조사하고 조사권 수사권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럼 이 특검의 활동기한은 특유의 활동기한과 무관합니까 그거 상관없고요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여러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달라고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특별검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특유의 활동기간 내에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때로는 좀 빨리 할 건 두 번 저희가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 또 올해 안에 할 건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나기 전 역산을 해가지고 특별검사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기간이라는 게 여전히 좀 중요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에게 두 번을 요청할 수 있는데 네 특검 요청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특유 활동 전체 1년 6개월 플러스 3개월은 자료 정리기압이고 이 특유 활동 기간 중에 특검의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 것은 미리 한번 요청을 하고 맞습니다 굳이 그렇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꼼꼼한 특검의 확실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소를 해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법인 특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특검이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또 저희 종합보고사나 저희 조사 과정에 잘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것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기소를 할 경우에 그건 당연히 1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3심제가 보장이 되는군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 생긴다면 그것을 최종적인 결과를 특유 업무 전체에 담으려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의 활동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지는 보고서 안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대의보건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물은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특검 활동의 평가로서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이건 좀 개인적인 걸 한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사실 뭐 건국일의 최대의 비극이자 세월호의 비극성의 최대점은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집단적 가해의식 그런 거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트라우마도 될 텐데 그런 일을 다뤄야 하는 특위를 맞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중책 그리고 이 슬픈 일 이거를 아휴 꼭 내가 해야 되나 가급적 안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제안 받으셨습니까 네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라거나 또 현장대응 지원 당장 마지막에 이제 특별법 재정팀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아족분들하고 이제 가깝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지명을 할 때 11월 달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변협 회장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그 전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지명하시려고 할 때 사실 저는 가급적 도망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또 세월호 특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많은 폐를 끼친 것 같고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이제는 좀 사무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는 차 안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이거는 뭐 어떤 직위에 욕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나 또 이제 로펌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붙잡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월의 유가족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국민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국가가 지켜준다 그게 확립이 돼야 이제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게 되고 정부를 믿게 되는 거죠 세금은 내고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세금은 내고 국가가 나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몸도 못 지키면 국가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제가 드릴까 말까 하다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 답변 주시는 걸 보니까 아 역시 질문을 잘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주제에 넘은 말씀이지만 딱 적임자가 맡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위가 뜨기 전부터 변협의 세월호 특위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정말 일을 해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이건 박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문제는 그 힘든 여러 가지 개인적 번민과 썩 내키지 않는 일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슬픈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신다는 대목에 제가 밑줄을 긋고 싶고요 특위에 참여하는 100여 분 또 뭐 싫은 마음속으로 후원하는 분들까지 아주 많아지겠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분투 또 1년 말이 1년 3개월을 그렇지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될 거고 특별한 근무시간과 오프 듀티 이 구분도 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야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빠듯하니까 누가 봐도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염치 없는 말씀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은 좀 헌신해 주십사 많은 분들이 시행령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100가지를 밝혀내려고 설사특조위에 들어왔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그만두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100가지를 다 못 밝히고 단 절반을 밝히는 한이 있으더라도 하나라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조금 애가 타고 순간순간은 성에 차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 좀 여지껏 보여주신 자제력과 평정심을 이루려는 그 놀라운 힘 저는 그쯤에 대해서는 항상 박수를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디가서나 칭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훌륭하시다고 잡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대리기사 폭행이니 한두 번 불미스러운 사건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304명이 이렇게 일사분란한 대호를 유지해 올 수 있었고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을 몸에 매일매일 지니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참 겸손하고 삼보일배 이런 걸 하는 부분은 그냥 염치 없어서 쳐다들 못 보겠는데 그 사진을 유가족들께서도 기다려주고 참으시면서 특위활동을 성원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누구의 특별한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유가족들을 한풀이 해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제가 작년 내내 가족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특정위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조금씩은 거리를 들었어요 가족분들이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왜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를 의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속이자 속죄이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걸 겁니다. 우리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신력과 권위를 당연히 인정하고 성원하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이러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박종훈 위원장님과의 약 1시간 반가량의 걸친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점 유념해 주시오 아마 특별히 바로 느끼셨으려 생각하고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특위 활동을 저해시키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 이런 것들 함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석가탄신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 휴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